예로부터 동방 예의의 나라로 일컬어져온 우리 교대는 민속의 날을 맞아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드리는 훌륭한 관습을 주녀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생명, 이걸 보살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을이, 보호에 감사드리고 또 그러면서도 요즘 우리가 막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라는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급할 때 아마 또 여러분들을 찾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호까지 여러분들한테 큰 짐을 자꾸 안겨 드려야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제복을 입은 당당한 우리들의 보호자, 우리 소방관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이번 연말 연시에도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아. 수고 많아. 수고 많아. 웃음. 수고 많아. els.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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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보건소, 좋은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어떤 코로나 치료 시스템, 진단 시스템 같이 같이 갖춰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오늘은 구로구 보건소를 비롯해서 전국의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의료방역 또 공직자 모두 다 감사드리러 왔습니다만 설 예전을 맞아서 다른 분들이 조금 더 편히 쉴 수 있도록 누군가는 수고로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보건소 공무원 그렇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설 예전이 조금은 풀어지기 쉬운 이 시기에 또 국민들께 잘 이 상황을 함께 설명을 해서 이 코로나 싸움에 모두 다 함께해 주시기를 거듭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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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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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